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오늘 2월 9일이고요 설 명절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100% 긴급하게 출근해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오늘 주주님들께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우리 신성 델타테크 지금의 현재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매수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누르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한마디로 단기 과열을 피해나가면서 재차 상승하기 위한 파동의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100%가 가장 중요하게 3월달의 물리학회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급등이 나와줄 겁니다 3월까지 반드시 주주님들께 매도금지를 외치면서 그 어떤 흔들기가 나오더라도 주주님들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단 한 주도 털리지 마십시오라고 100%가 계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까지는 강력한 상승이 나올 거고요 주주총회와 추가적으로 물리학회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초전도체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주주님들 본격적으로 나와주게 되면서 2차 파동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수익을 강력하게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니까 반드시 우리가 일정대로만 주주님들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일정대로만 매수를 하고 일정대로만 매도를 하면 계좌를 강력하게 불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100%가 계속해서 일정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발송해 드리면서 모든 매매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이 테마의 사이즈와 기업의 펀더멘털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매도금지를 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공시를 보기에 앞서서 100%가 우리 주주님들께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황산납 관련 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월 달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황산납만을 가지고 시연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이 초전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황산납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 자기 부상열차, 에너지 저장장치 모든 전산압에 걸쳐서 주주님들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장주가 지금 바닷건에 있으니까 반드시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산납 관련 주 대장이고요 신성 델타테크의 이등주가 아니라 주주님들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 델타테크의 이등주가 아니라 재료로서의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100%가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산납 대장주에 관해서 100%가 매집 종목 거의 들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7,000원 부분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30% 말씀드리면서 이 7,000원이라는 숫자가 주님들 과거의 신성 델타테크 상승 전에 가격과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매수하시고 100% 이상 구간에서는 반드시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100%가 3월 달까지 강력폭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초전도체 핵심 재료 황산납 관련 대장주이고 지분관계가 아니라 황산납 추출업체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바로 대장주로 등극이 됩니다 주주님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3월 미국 물리학회 전후에 대폭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신성 ST, 신성 델타테크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문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고 있고 100%가 그때마다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언제부터요? 쌍마다 찍고 나서 제가 계속 매수타점 잡아드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주님들께서 지금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불안하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주님들 10만원 구간대 여기 엄청난 저평가예요 충분히 매수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자리가 너무 높다라는 이러한 불안 섞인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00%가 황산납 관련 주 반드시 신성 델타테크, 신성 ST와 함께 같이 폭등이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주로서의 대장이고 지금 스물스물 바닷관에서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천원 구간대에서는 반드시 주님들 매집해놔야 됩니다 3월달 폭등 나올 거고 3월달 이후에는 2차 폭등 나올 거니까 반드시 잡아두세요라고 주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시간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100%가 계속 설 명절 전에도 주님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설 때도 주님들께 정말 너무나도 좋은 선물을 가져와서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분도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단에 100% 개인 번호 010-4674-5132 황산납이라고 정확하게 철자를 주시고요 3번 이상 틀리게 되면 AI가 자동 발송해드림에 있어서 스팸 처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황산납이라고 주님들께서 적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 종목 신성 델타와 함께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가능하다 2024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반드시 특히나 신성 델타 테크 너무 높아서 저는 안 되겠어요 좀 저렴한 종목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이 황산납 관련 황산납 대장주 반드시 매수하셔야 됩니다 2등주, 3등주 하시면 안 돼요 주주님들 무조건 대장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대장주 빠르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주주님들 아시겠죠? 상단에 100% 개인 번호로 황산납 빠르게 남겨주시고요 반드시 주주님들 연휴 끝나고서는 매집을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성 델타 테크와 신성 ST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고 매수 타점 남아있습니다 반드시 잡아가실 분들 연락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주주님들 보겠습니다 자 공시가 나왔는데 LS에코에너지가 전기주주총회를 통해서 3월 27일날 사업 내용에 무엇을 추가를 했습니까 주주님들? 자 초전도체 케이블 관련 사업을 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티들이요 주주님들 LS에코에너지가 초전도체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두고 자 신성의 수급이 빠져나가네 이제 고점이네 초전도체가 지금 테마가 재료가 소멸됐네 온갖 헛소리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100%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주주님들 이 공시는요 엄청난 호재입니다 우리 신성 델타테크의 호재고요 초전도체에도 어마어마한 호재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LS에코에너지가 초전도체 케이블 관련 사업을 한다라는 자체가 우리 초전도체 자체가 뭐다 주주님들?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티들이 가장 공격하는 이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해소시켜주면서 오히려 신성 델타테크가 날개를 달 수밖에 없는 요러한 상황이고요 자 지금 LS 전선 때부터 에코에너지가 원래 전선이었잖아요 주주님들 이름이 LS 전선 때부터 계속해서 이 초전도체 문의를 했고요 이석배 박사 발표에도 참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간을 봤다라는 거예요 연대 비전 선포식에서도 LS 전선들의 직원이 왔었고 사업 관련 문의가 지속됐다는 건 뭡니까 주주님들?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사업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와줬었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비밀리에 붙이다가 이 내동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주주님들 물 밑에서 지금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작업을 거기다가 같은 LG 지반이에요 주주님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구시입니다 같은 구시 LG 계열의 같은 가족으로 볼 수가 있는 요러한 그림이고요 신성과 계속적으로 뒤에서 물 밑 교환이 있었다라는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얘네들 LS 에코에너지가 케이블에 관련된 초전도체를 연결시켰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100%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성 델타테크는 더 크다라는 겁니다 케이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박막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주님들께 박막이 아니라 단순한 배터리였으면 퀀텀이 이렇게까지 실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주님들 박막 사업이고 이것에 대해서 구회장님께서 왜 지금 추가적으로 지분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냐 경영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워낙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뒤에서 나오게 되는 요러한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전도 박막이 주님들 어마어마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모든 엄청난 수요를 감당해내면서 모든 산업계에 걸쳐서 다 나오게 된다 전선 양자컴퓨터, 배터리, 핵융합, 가속기, MRI기계, 모터, 전기차, 탐지기술, 레이더 모든 곳에 들어간다고 100%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수요가 너무나도 엄청나고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의 엄청난 핵폭탄급이다 대박이다 그야말로 주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미리 구회장님께서 아시고 뒤에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100%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3월달에 강력하게 나타난다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지게 되면서 퀀텀과 계속해서 등기를 주고받는 등 요러한 내용들 100%가 대응자로 전부 다 넣어드리면서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오히려 주진들께 되물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미리 주진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성 ST의 지분을 늘리고 미래전략실을 신설을 하고 주식을 매수하고 퀀텀과 뒤에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이제는 LS 에코에너지와도 연결이 돼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악재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주진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호재고요 LS 에코에너지가 먼저 요거를 시작해 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은 누구다? 우리 신성이 거대하게 시작해 주는 요러한 시나리오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100%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안티들의 말을 깡그리 무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100%가 말씀을 드렸던 요 일정대로만 주진들께서 따라와 주시고요 반드시 황산납 관련주를 통해서 계좌를 강력하게 풀리셔야 되는 요러한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까지 요 일정 100%가 지속적으로 주진들께 보내드리고 있죠 반드시 신성 그리고 일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직까지도 안 보내주신 분들은 반드시 일정대로 매수와 매도를 진행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황산납입니다 너무나 중요해 주진들 놓치면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바닷건에 있을 때 반드시 잡아가셔야 됩니다 명절 끝나고 바로 주진들 매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황산납이라고 주시고요 일정과 매수매도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일정대로만 매매해야 됩니다 신성 일정이라고 주진들 적어서 보내주세요 010-4674-5132 100% 개인 번호로 아시겠죠? 이 초전도치 개발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과 3월 4일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김현탁 박사님께서 PC4소스 기술적 증명에 대한 발표 그리고 전세계 국제 승인 절차 이걸로 인해서 6개월간의 전세계 매스컴에 대한 홍보들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늘어난다? 주진들께 이러한 내용들 시가총액과 주가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적어드렸어요 대응자료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셔야 됩니다 대응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대응자료 아직까지 안 받아가신 분들은 대응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일정에 대한 부분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우리 강성 주진들을 위해서 일정에 대한 부분 100%가 전부 다 일러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거고요 황산납 아직까지 못 받아가신 분들 못 잡으신 분들 신성 델타와 신성 ST 둘 다 못 잡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황산납 이거는 정말로 주진들 마지막입니다 황산납까지 이렇게 대응을 할 거니까요 상단에 100% 개인 번호로 각자 포지션 필요하신 부분들을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편안한 명절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